너로 골라줬던 그 향수보다 너를 부르며 시작했고 널 부르다 끝났던 우리 사랑의 천광 그 더 보이스 진짜 참 특이해요. 굉장히 내역적인 보이스가 촉촉하고 어쨌든 기대하고 있고요. 자 그럼 이제 두 팀 예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그러면 김태훈 씨하고 오승훈 씨 갑니다. 박수 주세요. 자 할게요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이상원 담다리 그리고 흐르네 담다디 Though 가슴 그때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때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슬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덤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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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다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이 템버른의 끈을 놓기시는 거지.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. 그 마음 알아요. 잘 성공했습니다. 자 이번에는 구자명 씨와 예림 양입니다. 룰레 돌려 주세요. 먼저. 한 양의 누구 앞서. 여보세요 거기 누구 앞서. 어둠은 늘 그렇게. 벌써 깔려 있어.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. 대답하듯. 검어진 골목길에. 그냥 한번 불러봤어.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. 지금 모두. 오늘 밤도. 편안이들. 주무시고 계시는지. 밤이 너무. 긴 것 같은. 생각에. 아침을 보려. 아침을 보려 하네. 나와 같이 누구. 누구 아침을 보려. 사람 거기 없어. 누군가 깨었다면. 내게 대답해줄. 김혜님. 성공. 자 다시 우리 오승훈 씨하고 우리 김태훈 씨입니다. 자 두 분 준비되셨죠. 자 룰레 돌려주세요. 멈춰. 심승훈 돌지 않는 사랑. 김태훈 씨 하면 가나요. 끝까지 불러주시길